199배제 부동산 거래신고 앞쪽에는 한 두 개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식에서 한 문자 정도 보통 두 개 정도 나오면 한 세 개 이 정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199배제에서 거래신고가 60일에서 30일로 아예 그러니까 처음에 법을 만들었을 때는 30일 하도 짧다고 하니까 60일로 늘렸다가 다시 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은 30일이다라고 꼽게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60일 X 그거 아마 무조건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늦어봐. 500만 원이냐 과태료 얻어마죠. 그다음에 우리 신고 대상은 매매만 매매만 그럼 증여 아니다. 교환도 아니다. 경매도 아니다. 공매도 아니다. 그건 시간도 없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재가 신고를 안 했을 때가 500. 그다음에 거짓으로 하거나 해제 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그리고 돈 자료 안 냈을 때 이런 놈들이 3천. 그리고 거래가격 5% 이렇게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로 1번에서 신고 시기가 계약체 해결 10% 받았을 때 거기서부터 하루하루 바로 새겠다는 겁니다. 30일. 그리고 이제 없어져다 신고가 신고 안 했는데 해제 등의 신고도 30일입니다. 없어졌다. 무효나 취소가 돼서 없어졌다. 그러면 해제가 이제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500.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 관청이 부동산 그래야지 중개사무소 주소지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라고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고 대상 꼭 나올 정도니까 볼까요. 부동산의 매매계약. 터지나 건축물. 정말 이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던도 안 되니까 관련이 없고. 그리고 하여튼 매매 외에는 관련이 없고. 매매 하나만. 그 다음 두 번째가 공급.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여덟 개 법률도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공급. 땅을 만들어주거나 건물을 만들어주거나. 그럼 이제 한 네 번째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약간 아는 법이오기입니다. 저 빈집도 예전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먼저 주택법. 아주 크게 짓는다. 주택법. 청약도 있고. 그 다음 내 집 짓는 건 그냥 건축법이고 주택법이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이쁜 땅. 환지 받잖아. 환지. 공법에서도 한 여섯 일곱 개 막 나올 거고. 도심이 주거환경정비법. 환집 주고 세집 받는다. 사업시행. 관리처분. 그 순서가 머릿속에 쫙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은 추진위원회부터. 조합 설립. 그리고 사업시행. 그 다음에 관리처분. 그리고 이제 이사가고 건물 때려보고 다시 짓고. 그리고 등기하고 청산하고. 그겁니다. 우리 정비사업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입주민들이 사업한대. 그러니까 나중에는 돈은 얼마 남았니. 부족하면 얼마 보태니. 추가부담금.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빈집. 귀신이 살고 있으니까 귀신 쫓고. 사람 살자. 빈집이.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저기 정비법에. 이거는 아예 그냥 형제여.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로 법으로 가서 그렇지. 그리고 소규모. 그리고 여기는 밀어버리지는 않아. 그냥 귀신만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시행 누가니 그러면 지빠졌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여기 5번부터는 잘 안 보면 헷갈릴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택지하고 건축물 이런 것들은 금방 보이고 산업입지는 공장과 관련된 법률로 우리 공법이도 많이 나와요. 앞으로 많이 접해볼 수 있는 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공주택하고 택지개발. 이러면 어렵지 않거든요. 어디 건축법, 국토법, 농지법 그러지 말아라. 아니면 어디 또 이상한 법률. 약간 유사해보는 이상한 법률. 이런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8개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위. 추득할 수 있는 지위계입니다. 여기 딱 그냥 계약서 종이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만들어주긴 할 건데 선정됐다. 들어간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일본에서는 그 8개 법률이 2번에 있는 법률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공급계약을 통해서 공급받는 자로 선정. 선정이 됐대요. 당첨됐대요. 그러니까 위원은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여기는 선정만 좀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차피 얻는 거니까 신고해.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하나는 사업시행, 하나는 관리처분. 이거 꼭 바꿔볼 만한데 아직 안 언급 안 해봤습니다. 빈지 및 소규모 주택정보에 관한 바로 승례법은 관리처분이 아니라 사업시행. 누가 사업해. 집이 좀 비어서 빠른가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법은 관리처분. 동호수 중하는 게 입주신청 받아서, 분양신청 받아서 관리처분. 그때가 집어넣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처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세금에서도 관리처분. 그럼 이제 집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저기 등교할 때 막 4.6을 내라고 하지 않나. 완전 땅으로만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집이 없어지니까 재산도, 재산세도 종합부동산세. 자, 저는 이제 재산에서도 종합으로, 별도가 아니라 종합으로 갈 거예요. 나대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세금 한 1인전은 좀 비싸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별도. 사업용은 별도. 죽어서 이별하면 사별 그랬잖아요. 사업용은 별도. 그다음에 나대지는 종합. 이라고 해서 세금 차이가 엄청나. 재산세도. 0.2, 0.3, 0.5로 막 가잖아요. 금액도 막 1억 초 가면 0.5여. 종합은 나대지는. 아주 거물없다고 해서 절단을 내버립니다.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런 게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되고요. 아주 그냥 실문도 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물어보고 그냥 몰라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옆집 갑니다. 그런데 그런 거 딱 얘기 좀 아주 쓰러집니다. 그럼 막 증여세 물어보고 상속세 물어보고 있는 거 재산밖에 없어가지고 막 삽니다. 그다음에 신고 방법 보실까요? 신고서. 이렇게 전자문서하고 거래기 가서 제출은 안 하고. 거래기 가서 제출 같은 건 안 하면서도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고. 당연히 방문도 되고. 그리고 신분증명서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자주 냅니다. 서명 날이는 공동. 그런데 제출은 단독. 한 사람 꼭 공동으로 제출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보험도 그냥 이상해요. 오른발 왼발 맞춰가지고 가다가 찢어지니까 다시 쓰고. 말이 안 될 거니까 공동 제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행. 가불을 대신해서 가불 매도 매수인. 그러면 당사자 대신해서 병이 갈 수 있는데 위임장. 그리고 신분증명서 4번. 원본 말고개입니다. 인감증명서 말고개입니다. 서류가 좀 복잡하죠. 그런데 소속은 그냥 자기의 신분증명서만 제시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까지 쭉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전체 박스에서 바로 거리 신고 30일. 없어졌다 신고도 30일. 그리고 정정신청은 변경신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정신청은 잘못 기재. 기재가 그죠. 정정입니다. 아예 수정해서 내가 김신도 자꾸 박시래. 그러면 정정한다고 하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정정한다고 해요. 주소가 바뀌거나 상호가 바뀌거나. 그다음에 변경.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4후에 변경됐을 때입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거 바로 잡는다. 정정. 경정 등기하고 똑같은 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음에는 문제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뭐가 달라졌네. 그럼 시장님 알아라. 그게 변경신고입니다. 둘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정신청은 신청서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신청서 없이 여기는 가능. 그다음에 변경신고는 어떻게 달라졌냐고 변경 전과 후를 쏘아봐봐봐봐라입니다. 중도금 잔금이 얼마씩 달라졌어. 그런 것들은 변경신고입니다. 그다음에 신고할 사항이 정말 중요하고요. 일곱 개. 먼저 첫 번째 누가 계약했니. 거래 당사자 인증상. 매도 매수인의 주소 송명 등 전화번호까지 시장님이 전화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언제 계약 체결해서 계약 체결을. 그리고 중도금 돈이 아니라 지급일. 잔금 돈이 아니라 지급일. 지급일입니다. 10% 받았겠지. 35% 받았겠지. 나머지 받았겠지. 그건 관심 없어. 언제 받니.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 없으면 말이 안 될 거고요. 어디 있어.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그다음에 면적. 너무 기본적인 거죠. 뭐 샀니. 그리고 네 번째는 건축물. 부동산 등의 종류. 뒤에다가 써도 조금 되긴 하겠지만. 너무 독특하니까 종류. 아파트요. 열립이요. 땅이요. 상가요. 모여. 그리고 다섯 번째 실제 거래 가격. 그리고 이제 요것은 9월에는 좀 달라지긴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좀 애매하게 말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 그리고 이제 입주. 예정. 시기. 그래서 이제 요 기업번. 니음번에 이제 정말 달라지긴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자금 조달. 이렇게 자금 조달하고 이제. 그리고 니음번에 입주. 이렇게 해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뭐 어디다 빌려 올 거니. 적금 깰 거니. 뭐 주식 팔 거니. 아니면 여기 막 사채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섭다는 입주. 그래서 이제 계획.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고. 이사를 언제 갈 거고. 정말 이사 가는 거 맞니. 이렇게 의심도 드럽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전에는 투기 과열만 얘기했었고요. 투기 과열. 여기서 투기 과열 지구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조정 지역까지. 조정 지역입니다. 아까 조정. 조정이니까 아예 그냥 이따가 또 뺄 수도. 애매하다고. 조정. 우리 조정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얘는 정말 철삭 변동을 떠는데. 그리고 지역으로 봤을 때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좀 애매하니까. 조정 지역을 일단 다 정리해봐봐봐. 아닌 것 같아. 그럼 빼기도 해. 그러니까 조정 지역이고요. 투기 과열은 이제 확실 안 거고. 투기가 엄청 뜨겁니다. 특히 청약 경쟁기입니다. 아주 난리 부르스요. 그러면 과열 너무 뜨거우니까 좀 화상 입으니까 좀 단속 좀 합시다. 이거 아예 그냥 투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약간 몰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철삭 변동을 맞돕니다. 조정 지역. 그러니까 투기 지역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투기 지역을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의미 없다고 해서 투기 지역은 여기 안 들어가. 하여튼 존재는 하고 있는데 없애보려고 많이 시도합니다. 투기 지역하고는 전혀 관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 지역에서. 그다음에 3억 이상이면 이렇게 3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기의 세. 신고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한 장짜리로 됩니다. 위아래 해갖고. 그다음에 이제 비조정. 여기서 봤을 땐 이런 투기 관리 이런 거 아니다. 그럼 비조정 지역은. 따블로 가라 얼마라고요? 6억. 6억 이상이었을 때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이사 언제 누가 갈 거예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신고서 외에 따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 낼 수도 있고. 25일 만에 개업한테 주면 개업이 낼 수 있고. 그런데 26일부터는 매수인 지가 가야 되고. 네가 가라. 커피도 타주는데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조심하실 게. 조정권 아니고요. 투기 과열 지구에서. 투기 과열. 그리고 지구에서. 여기는 조정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니. 객관적인 증명자료. 정말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바로 조정 지역은 여기 또 빼꼬기입니다. 조정 지역입니다. 애매한 지역은 다 빼 버리고. 투기가 정말 아주 확실하게 심한 지역들. 그리고 너무 정말 심할 정도로 아주 줄 서서 난리를 치는 지역들. 이런 지역에서는 9억을. 그런데 여기 초간지 이상인지 헷갈리는데. 초가. 그리고 기사들 보게 되면 여기로 막 이상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상 초가를 모르나 봐요. 막 초가라고 하는 데도 있고 오게입니다. 거의 막 반반입니다. 어디 가면 이상이고. 그냥 뭐 있어. 초가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9억까지는 아니고. 콕 넘어가면. 넘어가면 객관적인. 객관적인. 특히 저는 자금 조사할 겁니다. 객관적인 증명자료입니다. 객관적인 증명자료. 증명자료. 증명자료인데 이제 자료라는 게 정말 돈이 만약에 10억이요. 그러면 10억이 어떻게 되는지 막 통장 같은 거 이렇게 아예 그냥 다 입증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아주 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딱 9억까지는 그냥 이거 이제 객만 수립해서 잘 보지도 않아요. 돈 맞겠다. 해갖고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만약에 9억이 넘어가는 이제 서울이 보통 그렇게 쪽입니다. 그러면 투기 과일주고에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내래요. 통장 같은 거 한번 내봐봐. 정말 여기 10억이 맞췄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막 돈이 부족하니까요. 이런 소리 하면 좀 안 되긴 한데. 우리 뭐 개업공사는 돈이 얼마가 있는지 그냥 개업이 돈을 맞춰준대요. 안 된다고 하니까. 못 사니까. 그럼 내가 숫자 맞춰줄게. 그래갖고 별 쇼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또 심하면. 제가 생각해 보는데 막 사체라도 잠시 맞춰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어차피 막 좋은 짐 이러니까 이거라도 막 해갖고 아니면 또 저기 지인한테. 제가 막 이런 소리 막 하는데 이러면 안 되긴 한데. 지인한테 나 잠깐 쓸 테니까. 잠깐 쓸 테니까. 그리고 아예 그냥. 뭐 하여튼 여기다가 이제 아예 그냥 무슨. 아예 그냥 각서라도 철저하게 쓰고 공증을 해봐. 꼭 돌려주겠다고. 돌려주겠다고. 해가지고. 지인한테 돈을 좀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 숫자를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난리가 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무효가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좀 평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사긴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맞춰가지고. 이런 것들은 꼭 정리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좀 맞춰놔야 됩니다. 잠시. 그래서 딱 맞춰가지고. 10억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못되면은 저기. 부모님이 아니면 또 여기에 이제. 형제 자매가. 이러면 이제 증여가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증여. 문제가 되니까.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한 5천만 원까지는 바로 이제. 여기는 기본공제를 좀 빼주고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우리 저기 이제. 상속이라든지 증여 같은 경우. 옛날에는. 우리 법령이나 이런 쪽에서도. 저기 세법에서도. 상속세 증여세가. 뭐 한 문제씩이라도. 꼭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비우다 보니까. 이런 건 모르고요.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딱 걸려가지고. 세금을 왕창 얻어맞으면. 그럼 이제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더 난리가 나버립니다. 이거 몇 억씩 나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증여 상속이 10% 이거 간단해요. 20% 그리고 30, 40, 50. 이렇게 딱 5단계가 있습니다. 40%, 50% 이렇게 세금이 있는데. 기본공제밖에 안 빼주고요. 정말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공제. 부부 사이는 육아. 그리고 직계존비석은 5천. 미성년자 2천밖에 안 됩니다. 저기 19세 미만짜리들. 애들. 저기 고딩들 계획입니다. 이거는 미만이면 여기는 2천밖에 안 빼주고요. 그리고 형제자매 이러면 천만 원밖에 안 빼죠. 천만 원. 뭐 이거밖에 기본공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 간단해요. 그리고 상속은 아주 공제가 많은데. 지금 눈 뜨고 주는 거니까. 여기는 아니고 여기입니다. 이건 아니고. 돌아가셨을 때고. 한 30억까지도 상속세가 없을 정도로. 상속세는 공제가 많은데. 증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부부 사이만 6억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계존비석이라고 해도 5천만 원밖에. 그러면 여기가 1억 이하라는 겁니다. 1억 이하면 10%. 그러면 만약에 한 9천만 원 나오면. 900만 원이 세금입니다. 거둘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막 5억. 그리고 여기는 10억. 여기는 30억 이렇게 막 쭉쭉 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 5억만 대도 그냥 한 20% 막 얻어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30억 초과가 있을 때입니다. 30억 초과가 이제 바로 50%. 그럼 완전히 정말 국가하고 나하고 반띵해가지고. 이 정도로 이제 세금을 다 털려. 진짜 다 털려. 30억 넘어가면. 그리고 원래는 이게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시세. 시세인데. 그리고 그 정도니까 아주 절단 나고 쪼개입니다. 뭐 있는 거 재산밖에 없어서 그까짓 거 낼 거예요. 그럴 건데 또 그럼 이제 편법을 막 쓰긴 할 겁니다. 거기다 다 숨겨놓고 막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해야지. 그냥 이거 맞추는데 막 급급해가지고 그냥 부모님한테 어쩌고 했다가 이 세금이 더 크게 날아오면 이제 진짜 큰일 나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딱 걸립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한 5천만 원만 이렇게 딱 넘어가면 저기 국세청 아예 통보가 딱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이 또 무슨 돈인지 아주 별론을 다 물어봅니다. 우리 뭐 자본주의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내 돈 그냥 알아서 그냥 뭐 1억을 넣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말 거지. 국가가 막 이거 뭔 돈이야 뭔 돈이야. 그러니까 이거 정의 아니니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돈 준 거 아니니 이거 난리가 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애들 같으면 정말 아예 그냥 몇 천만 원이야 몇 병 정말 딱 천만 원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5천만 원 정도 넘어가면은 뭔 돈이야 해갖고 증여세 내라고 갑자기. 이렇게 많은 증여세가 나오니까 큰일 난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훅 줬다가 난리가 나고요. 그리고 여기 10년입니다. 정말 너무 어이없습니다. 10년을 통산해서 10년마다 5천만 원씩 줘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다 합쳐버립니다. 10년이면. 여기 5천만 원 주고 여기 5천 줘서 세금 내. 10년 아니니까. 뭐 천만 원씩 천만 원씩 그래도 5년입니다. 넘어가자마자 6년째 세금 내.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통장이 딱 찍혀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학자금이면 괜찮긴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꼭 차용증을 좀 쓰라는 겁니다. 아주 별러운 걸 다 알려주네. 차용증이면 무상이라 그냥 돈을 줄여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자도 좀 쓰고. 그리고 통장으로 아예 자동이체처럼 그냥 아예 그냥 딱 해가지고 자식이 아버님한테 이렇게 입금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아예 해놓고요. 그리고 정말 확실하게 하려면 공증이라도 좀 받아 놓으면 공증 안 비싸요. 아주 별러운 걸 다 갖춰주네. 그래가지고 이러면 문제는 아예 좀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국가가 이거 차용증을 인정 못해 막 이럴 수 있을 건데 문제는 없어요. 이건 진짜 빌려서 쓰는 거니까.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이자도 내고. 그 다음에 아니면 대출을 왕창 뽑아야 된다. 대출을. 뽑을 수 있는 만큼. 그런데 대출을 많이 뽑을 수가 있으니까. 막 조정제계 50이나 투기 과일에 40이네 해가지고 또 9억이 넘어가면 거기 비율도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까지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실무하시면 꼭 알아 놓으실 게 청약도 좀 알아 놔야 되고요. 내가 병근만 해도 머리 아파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청약도 좀 배워서 유튜브 보면요. 잘 나와 합니다. 심심하고 잠이 안 오면 이거 막 틀어놔야 됩니다. 합격하고 합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출도 대출도. 그리고 대출도요. 잘 모르겠으면 자기 은행한테 은행한테 맨날 대출 전담부선에다가 저도 그냥 심심하고 그냥 물어봐요. 맞는가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 맨날 막 달라집니다. 이제는 아예 그냥 저기 막 무주택 아니면은. 그리고 또 시계 따라가지고 이제 막 들어와야. 이사 들어와야 대출을 해준네. 안 그러면 대출도 없대. 이런 식으로 우리 세종시는 다 걸려있고 서울도 다 걸려있고 하니까 이제는 대출 받는 것도 심하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투자 못하게 하려고 아주 난리가 오게 됩니다. 집이 있는데 또 전세를 사러 그러면 갚아.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좀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네. 금액이 그러고 있어요. 집이 있는데 또 전세를 사러. 오 예. 그러니까 이제 집이 있어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못하게 막아버려요. 3억 초과했다가 갚아.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 정도로 그리고 이제 아예 지금 시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거의 뭐 조정지역 뭐 이런 지역에서는 이사 들어가야 대출. 우리 보금자리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아주 심할 정도로 아예 그냥 딱 규제를 아주 손발 다 잘라놨습니다. 아주 아무 짓도 못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이제 계약의 조건이라든지 기한 그 다음 이제 우리 공인주의사법에 따라서 우리 개업이 거리가서를 작성하면 개업의 바로 인적상. 그 다음에 사무소라든지 상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고해라. 그리고 이제 정정신청은 저렇게 잘못 기재해서 다섯 개. 잘못 기재. 오늘 시험 버전은 정정신청 찾아보세요.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거리당사자의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그러니까 여기가 주민번호 성명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잘못돼서 다시 신고해. 그입니다. 너무 다르잖아. 여기 주소만 다르다는 거지. 전화번호만 다르다는 거지.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네. 다시 하라니까 그럽니다. 다시 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거리지분 비율. 우리 개업공사의 전화번호나 상호나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물건 소재지는 없습니다. 아래 보면 나올 건데요.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이 다양하니까 토지 종류 말고 지목 말고 건축물의 아파트라고 신고했는데 연립이라고 나오네. 틀렸어. 그러면 바꿔줘. 그리고 이제 5번이 지면 거대입니다. 지면 거대. 지목, 면접, 거래, 지분. 그리고 대지권, 비율. 그러니까 정말 소재. 그리고 여기 지분.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소재지 말고. 그런 것도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요. 지목이 28개나 되니까 내가 논산인데 받 샀대. 그러면 잘못 기재가 됐대. 이겁니다. 면적이 숫자가 틀렸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변경신고는 정말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달라졌네. 거래지분, 비율. 그러니까 2번, 2번, 3번까지는 왼쪽에 있는 정정신청하고 아예 겹쳐요. 상황이 달라요. 먼저 지분 비율을 바꿨다. 거래지분도 바꿨다. 50대 50을 60대 40으로 면적도 좀 틀려졌다. 처음에는 50평, 50평. 그랬는데 친구가 더 높다고 내가 70평, 친구가 30평. 아까는 틀린 거고 잘못 기재가 된 거고 여기는 바꾼 거고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부터는 완전 달라. 계약의 조건이라든지 그냥 없었던 조건이 있거나 아니면 있었던 조건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조건이 달라지거나 달라질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달라져서 변경전과 변경후를 써봐봐. 우리 서식 딱 중간에 보면 전후 한번 써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격, 가격도 바꿀 수 같잖아요. 그러니까 변경신고 전부가 아니라 이 5번에 있는 가격 바꿀 때만 거래계약서 4번 가져와봐봐. 정말 달라졌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중도금, 잔금 지급에 오늘 중도금 칠려고 했잖아. 다음 주. 아니면 다음 주거를 오늘 땡겨갖고 잔금 받았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장님. 그 다음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사람. 여덟 번째는 물건. 여러 사람이 공동매수를 했는데 매순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갑을 병 이렇게 신고했는데 바로 병이 병나갖고 갑을 만. 이런 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ABC, C입니다. C가 정말 시들시들 해갖고 C를 빼고 AB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여기는 물건이 달라졌네. 그리고 매순이 달라졌네. 이런 경우인지 갑자기 추가 교체 안 된다고 했습니다. ABC 해놓고 ABC, D 이런 거 안 되고요. C 빼고 D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누구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애 떨어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놀래갖고 땅바닥에 애가 굴러다닙니다. 그 정도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면 누구요? 이러고 있잖아.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제. 없어졌다. 정말 이거 새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30일 이내 신고해라. 하여한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할 수 있다. 그랬었는데 하여야 한다. 안 하면 500만 원 약 과태료 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해제 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했을 때 안 없어졌는데 없어졌다. 거짓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3천만 원 약 과태료가 갑자기 생겼다는 겁니다. 그냥 안 하면 500. 거짓으로 하게 되면 3천 아주 6배로 절단 내버릴 거예요.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구축, 국장입니다. 임자만. 그리고 검증은 누가? 시장님. 국장이 검증. 아래 끝에 널리고 모양 빠지게. 그리고 과세자료 활용인데 활용 하여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 죄다 하여야 한다. 구축도, 검증도, 통보도. 여기는 꼴이 팍 내린다. 할 수 있다. 그리고 5번 정말 조심하실까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 투기 관련지고 이게 좀 달라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달라지면 금액 상관없이 그냥 투기 관련지고는 다 내라. 여기 9월부터 바꾼다고 아예 발표는 해놨습니다. 아직까지는 칠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거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험장 갈 때까지도 약간 여기는 어떻게 할 건지 일단 발표는 다 해놨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국회 통과가 남긴 했는데 두 번째 거래 대상 종류가 이렇게 공급 계약 정말 중요한 거 나왔네요. 그다음에 입주권, 그다음에 분양권 포함이요, 제외요. 분포. 도대체 안 되면 분포라고 있습니다. 거래 가격이나 총 실제 거래 가격에 그냥 문장 길어질 건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분양권 포함, 분법 제외한다. 분제 아니라고 분제 집에 있어 여기는 포함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이 아닌 것들이 제외입니다. 금액이 좀 커지겠다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그리고 자금 조달 이렇게 이제 부동산 매도액 난에는 본인소의 매도를 통해서 조달하고자 하는 바로 자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재건축이나 재개발에는 권리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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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바로 기질을 하라 감정평가해서 비례율도 곱하거나 무상지본율도 곱해가지고 나온 권리가에 권리가에 권리입니다. 조합한테 물어봐봐봐 그럼 알어 권리입니다. 그다음에 현금 등의 기타 안에는 주위에다 다 들어갑니다. 가로 한번 와볼까요? 일단 금융기관에 예금을 외에 이렇게 맞출 수 있으면 나 저기 주식도 있어 그럼 다 포함시키라는 건 펀드도 금융상품이라든지 간접투자 상품을 제외 그러면 안 됩니다. 다 포함해 뭐 이거 다 팔아치워가지고 돈도 마련하잖아 그입니다. 제외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런 문제 아직 안 나와봤는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뒤쪽에 1번 2번 한번 잘 보실까요? 1번 1번은 어렵지 않을 건데 틀린 것은 뭘까요? 먼저 1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 공동이 저기 끝에 제출에 같이 걸렸다 그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개혁공사에 중계 없이 토지를 매수할 경우 그 다음에 거래기아스 신고서에다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여기서 신고관청에다가 제출하는데 어떻게 누가 제출할까요? 단독으로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제출한 거지 공동으로 제출한다고요? 아니오. 개혁니다. 공동은 아니오. 개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동으로 서명 날인 하여 제출을 공동으로 공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1인이 단독으로 개혁니다. 그냥 지방자치단체만 신고하면 되고 그리고 신고관청에서 여기다 제출하는 것은 단독이지 공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 때문에 틀렸다. 그 정도만 그러나 나머지는 그냥 쭉 편하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4번 아까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었잖아요. 그리신고 대상이다. 이걸 아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이이다. 맞아. 공공주택 특별법도 공급에 들어갔어. 그래서 4번은 맞았고 이놈이 아니다. 이렇게 시험을 나섰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고 있으면 없으면 놔두고 됩니다. 그 다음 2번 같은 거 이거 한번 잘 볼까요? 이거 정말 거래신고 대상 기약이 아닌 것은 이거 정말 좀 치사하게 냅뒀습니다. 그리고 특히 1번 여기 이상한 법률이 나왔는데 건물 건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법률만 보고 이런 법은 못 봤는데 해갖고 정말 이거 헷갈렸습니다. 이거 기추문제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법률이 헷갈리게 해 놨다는 겁니다. 등록이 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건물의 매매계약 아까 첫 번째 봤잖아요. 부동산 토지 건물의 매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매매계약을 봤어야 되는데 왜 앞에 법을 째려봐 그건 공급이요 공급 정말 너무 어이없죠. 그러니까 여기 답을 다 1번 해갖고 나 체육 본 적이 없어 얘기입니다. 내가 뭐 운동 지금 애들 거딩이니? 체육시설 왜 나와? 했을 건데 저 끝을 보니까 갑자기 건물의 매매계약 매매계약 토지 건물 매매계약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을 보지 말라고 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구만 이거는 건물 토지 건물의 매매계약 들어가 이목이라고 했니? 공장이라고 했니? 광업이라고 했니? 그러니까입니다. 1번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2번 볼까요? 정말 이거 다 봤으면 진짜 딱 쓰러졌을 겁니다. 지상권이 갑자기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니? 그래놨습니다. 미끼를 앞에다가 던져놓고 물어라 그래놨습니다. 2번 보실까요? 택지개발축진법에 따라서 공급된 토지 지상권 기약 그래놨습니다. 뭐 토지 건물의 허가니? 그입니다. 지상권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까 매매 하나만 해놓고 봐놓고 그입니다. 여기는 공급이 들어가든지 매매가 들어가든지 지위가 들어가든지 해야지 무슨 지상권이 왜 나와? 지상권 자체가 아니요. 지상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들어가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급 맞잖아요. 공공주택특별 산업입지 어떤 유명한 법률이요. 빈지 다 맞잖아요. 이거 엄청 쉬웠는데 일본에서 딱 낚였다는 겁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부동산 거리 신고에 가는 법률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뭐 이런 거 기출문제 유사하게 나왔었는데 한번 잘 보실까요? 먼저 개업공사가 중계를 완성하여 거리개서를 작성했을 때 개업이 작성했다. 그러면 그런데 거리당사자와 개업공사가 갑자기 거리당사자가 왜 나와? 누구 혼자만 개업이 뭔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되냐고 세 명이 그냥 손잡고 나란히 가니 개업만 개업만 신고하는 거지 무슨 거리당사자가 신고를 왜 거래당사자는 손 하나 갖다 안 한다고 했구만 이거 이제 금방 보였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거리 신고를 하고자 하는 개업공사는 부동산 거리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런데 잘 나왔는데 중계사무소의 소재지 그냥 맞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건이 저기 서울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입니다. 중계사무소 소재지 그럼 대구에 대전에 사무소 있다고 거기다가 할 거니? 그입니다. 중계사무소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국물건 막 소개하잖아요. 간단히 평범하게 보면 담력인네라고 낼름떡 고를 겁니다. 중계사무소 부동산 등 부동산 등의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등의 소재지 무슨 중계사무소요? 우리가 전국물건 중계한다니까 또 여기도 또 낚였다는 겁니다. 서재지 신고관청에다 제출 중계사무소 아니다. 정말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의제대나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농지법상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얻으면 저기 시구 운면을 갔다 오면 시군구에 신고 안 할 건가? 부동산 거를 신고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볼 수 없다. 그렇죠? 맞아요. 농지증을 받아갖고는 신고가 의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볼 수 없다. 맞네. 맞았습니다. 신고도 해야 돼. 30일 넘어가면 5백만 원짜리 날아와 그리고 3번 볼까요? 4번 볼까요? 돈도 없는 것이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방에 가야 돼. 구축 운영 하여야 한다. 구축 운영권자가 신고관청입니까? 아니요. 누구 국자 여기는 검증 너는 검증이나 잘해라 검증 그리고 5번 볼 수 있을까요? 공인주교사 법령사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다고요? 중계대상으로 모두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들었어 모두 임목도 투기하니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이다 이다가 아니라 아니다 아니다 이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아니요. 토자고 건축물만 그리고 이제 4번 쪽에도 거래신고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권리관계 권리관계 권리이전 공법상 이용장 거래규제 계속 시험문제 나왔습니다.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아까 7개 있었습니까? 아니요. 말이 안 되죠. 먼 권리관계 시장님이 권리관계 시장님이 삽니까? 권리관계 어떻게 되느냐고 확인 설명에서 매순이 듣고 싶어 이런 소리입니다. 전혀 안 들어갔고요. 2번 볼까요? 해적의 신고는 30일 이내 해야 되고 맞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받는다 이제 맞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신고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과태료도 없나 그랬는데 지금은 과태료 받아야 됩니다. 아직도 작년 책 갖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책 파고 있으면 파고 있으면 피 볼 거예요. 여기입니다. 아주 엉뚱할 겁니다. 그다음에 3번 부서관계 신고 부서관계 신고 후에 해적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해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너무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500 아니라고 해서 자그마치 6배요. 해적의 신고를 한 자는 500만 원이라고 과태료가 부서관된다. 올해 처음 시험 문제 나올 건데 500이 아니라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아주 거짓으로 해봐봐. 아주 절단을 내버릴 거예요. 여기입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가 500입니다. 여기는 거짓으로 해적이 신고하면 500 그런 경우가 많았나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볼까요. 또 여기도 거짓이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해당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하여튼 3천짜리 3개인데 그거 나란히 나와 있습니다.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는 위하고 정말 거 유사하죠. 맞아요. 500만 원이라고 하세요. 여놈도 3천. 그러니까 나란히 3천입니다. 돈 자료 나머지 3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 4번 여놈도 3천짜리 여놈 두 개가 처음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여튼 500 아니요. 그리고 5번 올까요.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냐는 자 정말 유사품명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놈 500이라고요. 3천. 3번 4번 5번 여놈 3개가 3천. 3천이라는 거 오래지면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꼭 나올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그 3천만 원이냐 과태료 한번 꼭 한번 잘 보실까요. 하여튼 이렇게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거짓으로 체결된 것처럼 이렇게 거짓 들어가게 되면 3천으로 아주 절대 안 냅니다.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거. 이제 거꾸로 해제가 안 됐는데 해제된 것처럼 거짓으로 해제 등에 신고를 한 면 3천만 원짜리 세 번째는 그대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돈 자료 안 내면 3천 그런데 1번 2번이 새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냥 나머지는 똑같아 라고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500짜리에서 2번 해제 등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새로 들어왔던 이거 딱 내겼는데 다섯 개 이제 해제 등에 신고를 안 하면 그냥 안 하면 500 해제 등에 신고를 거짓으로 하게 되면 3천 꼭 눈여겨서 보세요. 5번 쪽에서 이제 여기다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이 어려운 것은 뭘까요? 먼저 대리인이 신고하거나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1인이 신고할 때 전자문서로 그저 없다. 공인인증서 갖고 이거 신고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갑을 꼭 둘이가 공인인증서 있어야 안 가고 전자문서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니까 데타가 갈 때는 무조건 방문입니다. 소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인 신고할 때도 반드시 가야지 거래기와서 사본 들고 가야지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같이 꼭 두 개의 공인인증서가 같이 있어야 신분확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다 전자문서 안 된다. 강모밖에 안 된다. 자주 냈었습니다. 그 다음 2번 별도로 제출할 수 없대요. 그럼 무조건 같이 내야 되냐 그럼 25일은 뭐니? 자금조달이나 입주계획서를 신고서가 불기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할 경우에 매수인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없다. 없다는 게 아니라 있다. 요즘 시험은 그냥 이따로 없다로 없다로 이따로 아주 간단하게 잘 냈습니다. 말이 안 돼. 이따 하다 분리해서 낼 수도 있고 25일 만에 개업한테쯤은 개업이 신고할 수 있고 26일부터는 매수인 직접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속 공인조사 중계보조는 신고서 제출을 대응할 수 있다. 아니요. 누구 거죠? 중계보조는 안 돼. 중계보조는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하다 컵바람 쐬 수 있는 사람은 소속 억울하면 자극을 좀 따봐봐봐 우리도 아직은 중계보존될 거니까 우리도 제출 대응 못합니다. 가면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아주 옥상에 끌려갈 겁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된다니까 소속화 개업아 이럴 겁니다. 네 번째 거래당사자분 일방이 국가인 경우는 거래당사자가 그런데 국가 국가 아닌가 거래당사자가 계약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국가가 하다 일반인 못 믿었다. 국가가 신고 거래당사자 편에서 조건 내기입니다. 5번이 이제 우리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냐는 사실은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여기는 가중감경할 수 그런데 옵다. 옵다가 맞습니다. 돈 자료 같은 거는 안 돼. 자 그거 꼭 기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정말 첫 번째 일방 꼭 다시 되겠죠. 작년 같은 맞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바뀌었다니까 거래기약 7일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런 문제는 꼭 정말 될 겁니다. 그냥 틀린 것이나 하고 한 문제의 보너스를 주고 두 번째 2번 여기는 신고하지 않아도 거래 신고한 후에 무효등 취소 등이 되면 해저등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X 하여한다. 이거 작년 같은 맞을 건데 나란히 그냥 두 개 틀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업공사 공동으로 중계할 경우에 거래 신고는 공동으로 중계한 거래공사 중에서 어느 1인에 명의로도 해도 된다 명의로 된다 안 된다 한 명으로 안 돼요. 무조건 공동입니다. 안 한 사람은 500만 원 약 과태로 얻어 맞을 거예요.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 사인했니?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사인을 해. 곧 신고한 내용들이 거기에 뜹니다. 그래서 값하고 의라고 나란히 서명 날인을 한다는 겁니다.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X 그리고 네 번째 아까 입목도 들어간 요소류입니다. 중계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기약을 최근한테는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저기 중계상물 입목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있는데 모두 신고해야 되니 X 이런 문제는 중계상물을 안 풀어보면 정말 대번에 그냥 잘 왔다가 4번다가 해놓고 맞았다가 저하라고 저기 5번 6번 7번 불로 갑니다. 그다음에 5번 뭘까요? 외국인이 군사기지 지정문화 군사문화 환경 안에 부동산을 추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허가받지 않으면 정말 인가적인 성격이 있다고 했어요. 무효기다. 맞잖아요.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무효 맞죠. 그 정도로 세다는 겁니다. 아주 2년 전연하고 교도소 보낼 거예요. 그 소리가 외국인 바로 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7번에 한번 볼까요? 거리신 거 어려운 거 한 이 정도만 잘 풀어봐도 어느 정도 정리되고 어려운 건데 1번 보실까요? 권리관계 권리관계 아까 권리이전 그리고 공법상 이용장 거래규제 신고상 이다 이다가 아니라 아니다. 권리이전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장 거래규제 아니다. 벽면이나 수도 등의 상태 입지조건 그런 거 다 아니고 확인 설명하고 꼭 구분해라. 그리고 2번 중계보조로 거래신고서를 제출 대응할 수 있다? 이다 아니라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그리고 개인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아니라니까요. 저 개인은 가지도 않아. 누가 지방공사가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틀렸고 그리고 네 번째 공법상 거래규제나 이용장에 관한 사항은 이것도 자꾸 낸다는 겁니다. 거래신고서의 기재사항 이다. 아까 있었습니까? 없다. 우리 시장님 무슨 공법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삽질하실 겁니까? 관련이 없죠. 그의입니다. 확인 설명이나 열심히 들을 매수인 그의입니다. 확인 설명하고 거래기 앞서도 비교하지만 거래신고하고도 비교 잘해봐. 거래 누가 하니? 언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줄 거니? 날짜 이런 거 소재 이런 것들이지 왜 이런 게 나오겠어? 그리고 이제 오바 매매들상 토지 중에서 공장보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그냥 조건 괜히 문장만 길게 써놨다는 겁니다. 조건을 거래당사자 약정했을 때는 신고사항이다. 맞잖아요. 괜히 앞에다 그냥 길게 써놔갖고 이거 이제 시간 빼앗고 있습니다. 저것들 아주 별짓을 다해. 조건은 정말 신고사항 맞네. 그 다음 이제 8번 쪽에 한번 와볼까요? 여기 이제 정정신청 정말 이렇게 정정신청 사항을 여기서는 골라보세요. 이거 최근에 문제다. 먼저 첫 번째 부동산의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가 아까 지명거대 정정신청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소재지 잘못됐어? 다시 신고해. 이럴 겁니다. 어디 이상한데 신고했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의 종류 토지의 종류가 아니라 건축물 이건 아직 안내받는데 정말 심합니다. 토지의 종류 말고 건축물 아파트 샀는데 연립사 때 잘못됐어? 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 여기입니다. 토지는 지목이라고 따로 있더만 계입니다. 세 번째 거래 가격 그 다음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정정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아예 변경신고 대상이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거래당사 전화번호 들어가요. 그런데 매수입만 틀렸네. 매수입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 개업공사의 성명 그리고 주소 개업은 성명 주소 이런 건 없었고요. 그냥 전화번호 상호 그 다음에 소재지 이런 거니까 5분도 사실은 안 들어갑니다. 하여튼 4번 이거 많이 어려울 건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9번 이런 게 예전에 조금 오래전에 기출문제가 이거였습니다.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 사유를 그때는 모두 맞는 답이 정답이었는데 사유를 한번 빡쳐서 골라보세요. 기업번이 정말 애매할 겁니다. 기업번 건축물의 종류가 달라졌다. 아침에 눈 떴더니 아파트가 연립됐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나중에 달라질 수 있나요? 종류 같은 게 있다 없다? 없다. 종류가 틀렸다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왜 아파트 샀는데 연립 샀다고 나한테 그러세요? 넌 샀는데 바 샀다고 왜 그러세요? 이렇게 종류는 바꿀 수가 있지만 여기는 정정신청 바꿀 수가 있지만 달라질 수 있겠냐고 달라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종류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헷갈렸습니다.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1번, 2번, 3번 우르르 틀렸네. 그러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사후에 달라졌네요. 조건 없어져버렸네요. 아니면 그 조건이 달라졌네요. 들어가요. 니은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적 면적도 들어가고 여러분 정정신청에도 들어갑니다. 정정신청은 틀렸다. 그리고 면적은 바꿨다. 들어갑니다. 디귿번도. 중도금 잔금지급일 변경 같은 거 들어갈 거 아닐까 당연히 들어가죠. 돈 준비가 안 돼서 다음 주 아니면 돈 준비 빨리 해가지고 오히려 땡겨가지고 치렀네.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업번 빼고 니은 디근 니을 그리고 아래쪽에 정정신청 다섯 개 아마 올해 또 내볼 만합니다. 변경신고 여덟 개 쭉 안 냈었다가 작년도 냈었다. 기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열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인데 어른 것은 뭘까요? 또 1번에 권리 이전 아까는 권리 관계였습니다. 이전의 내용은 여러 문제 나왔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기지상이다. 아니다. 권리죠. 매매하는데 뭔 권리가 넘어간지 시장님 바보 그 얘기입니다. 그런 소리 안 물어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신고를 해야 될 부동산별 부동산별 A부동산 비부동산 3억 주거 거래 금액과 실제 거래가 나뉘는 부가가치세를 여기는 분양권 입주권이 없네요. 제외한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파악이 조금 안 됐으면 분양권 입주권 분포 포함이었었고 요 놈은 제외고 근데 요건 아직 안 내봤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틀려봐도 괜찮아요. 뒷선수 딱 맞고 가면 나중에 시험장 가면 정신이 아주 딱 나버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건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나중에 달라질게 어떻게 될건지 모를건데 조금만 보셔야 될게 먼저 조정적이나 그다음에 투기관리지구에서 그다음에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이상인 부동산이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요건 이제 달라질건지 어쩔건지 이대로 보면 지금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자금조달은 신고서 작성상에 해당한다. 9월에 만약에 달라지면 금액 상관없어 이렇게 달라질건데 요건은 조금 보류를 좀 해놔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틀린 거는 아니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분양금액 난에는 분양권에 요건 잘 보시라고 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만 여기서 이제 분양권의 경우에만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에 합격을 적는다. 그런데 분양권에서 무슨 권리가격이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분양권 말고 뭐라고요? 입주권 입주권입니다. 이건 내놓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입주권 입주권의 경우에만 권리가격이 나오고 추가부담금이 나오고 내가 거기서 산 사람 산 사람 아직도 입주권 분양권 구분 못하시면 안 됩니다. 분양은 청약경쟁을 통해서 옆에서 통장 살다가 오는 거니까 계약금 중도금 장금 다 내요. 10억이면 계약금을 1억이나 내고 중도금은 부족하니까 쪼개서 2차 이자 내고 나머지 장금 그러니까 추가부담금 이런 거 자체가 없고요. 그다음에 무슨 권리가격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양권은 입주권은 거기서 살다가 대주권 감정평가 그거는 자꾸 계속 올라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부담금 일단 깔고 가서 감정가격 권리가격이 한 5억 나와서 그리고 분양금액이 6억이여 그러면 1억만 차익을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입주권이 거기서 살고 있었던 입주권이 바로 바로 권리가격하고 추가부담금이 꼭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너무 엉뚱해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뭔 분양권이 권리가격이 나오고 추가부담금이 나오니 분양권은 아예 그냥 건물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계약금 중도금 잔금치르고 다 들어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잔금치르면 요분은 수익권 취득 그리고 이미 이분은 우리 입주권 같으면 이미 건물이 있는 겁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완전 달러 보셔야 됩니다. 5번 계약공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거짓 작성하면 근데 거짓이 500이라고요. 아니요. 금액으로 금액으로 5 취득가액의 100분의 5 5% 거짓 아까 증명자료 이런 것들은 3천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여기는 500도 아니고 3천도 아니고 취득한 금액의 100분의 5 5% 2억이면 5% 천만원이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11번도 한번 잘 보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신고서 작성 여러 놈들이 어렵습니다. 오른 거 아마 여기 가장 어려울 건데 먼저 기업번 토지의 매수 용도는 외국인 외국인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맞죠. 정말 외국인만 외국인이 왜 토지를 산대 상가 지을 건지 건물 지을 건지 레저형 골프장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것도 아니요. 그럼 기타 외국인만 이거 기출문제로 나왔던 질문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맞아요. 외국인 외국인은 필요 없는데 외국인이 왜 와가지고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뭔 짓 하려고 땅을 사가지고 그 다음 도대체 뭔 건물을 지을 건지 한번 표시해봐봐 들어갑니다. 기업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둘 이상의 부동산 A부동산 B부동산 3억 4억 함께 거래할 경우는 합산안이라고요. 합산안 합쳐버립니까? 아니요. 뭐요? 각각 각각 여러분 꼭 조심하시고요. 몇 개 나올 게 따로 있습니다. 이 박스만 잘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입주권 나왔다. 아까 분양금액 입주권의 매매의 경우에 목적인 경우에는 분양금액 난에는 그 다음에 아까 제외인가 포함인가 권리가격에다가 입주권 분양권도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부가가치세액을 공제안 그죠? 포함 포함입니다. 이건 꺼낼 거라는 겁니다. 입주권 분양권은 포함이요. 포함 분포 안되면 그 다음에 일본의 정전토지란 이것도 잘 알고 정전토지란 입주권의 매매 여기다 분양권이라고 쓰면 맞을까요? 정전부동산이 입주권일까요? 아니면 분양권일까요? 매매의 경우에만 정전토지에다가 대해서 작성한다. 아주 정확하죠. 맞습니다. 분양권은 말이 안되고요. 둘 다 들으면 안됩니다. 정말 입주권만 입주권의 매매에만 여기는 기재해요. 기억하고 니을이 맞대요. 기억하고 니을이 맞대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2번 12번까지만 딱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작성 방법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공법상 이제 다 나왔네요. 공법상 이용자이나 거래 규제는 신고서 기재 상 이다. 아니다. 우리 기출문제 나왔던 게 다 나왔습니다. 권리자는 아니다. 권리관계 아니다. 공법상 이용자 거래 규제 아니다. 세금도 아니다. 환경조건 입주조건도 아니다. 이제 다른 문장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거래 신고에 뭐 필요할것어? 기재상 이당 아니라 아니다. 시장님 뭐 여기는 개발할 거니? 그입니다. 공법은 지가 더 잘 알아. 그리고 두번째 거래 상사장 직접 거래의 경우에 공동으로 신고서에다 서명 날인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 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 제출 뭐요? 1인 단독 1인 단독입니다. 한 사람 폼도 이상해 둘이 그냥 어른발 왼발 맞춰가지고 신고서를 받들고 가셔야 되냐고 근데 그렇게 뭐 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 꼭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자금 조달이나 그 다음 입주객 나는 투기관리지구는 9억을 초과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현재는 지금 맞는데 여는 지금 바꾸려고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객관적인 증명자를 내야 한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맞아. 근데 9월 가면 다 금액을 없애버리고 투기관리지구는 증명자로 갖고 와. 아까처럼 돈 만들어 와. 그래서 의도적으로 설명해본 겁니다. 달라지는 건 좀 확실하게 좀 더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의 면적을 적는데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은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적는다. 아닐 건데 하나만 뭐요? 전용 면적만 이런 문제 헷갈린다는 겁니다. 전용 면적만 그 다음에 5번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이 완료돼서 분양하는 주택인 경우는 주택이라고 표시를 하면 된다. 그렇죠? 요거다. 답은 이제 5번 그래서 이제 나머지 왜 답이 아닌 것들 조금 한번 정리를 잘하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주 오시면 이제 13번 해서 이제 나머지 것들도 조금 더 뒤에는 좀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